안녕하세요 저는 도다! 도다! 우리처럼 도린 도사입니다 저희처럼 도다가 되고 싶다면 이 게임을 해야 됩니다 이 신문지를 파기해야 합니다 이 엄청나게 두꺼운 이거죠 이건 아무리 해도 안되는데 저희가 하면 할 수 있죠 자, 아빠는? 여러분 오늘은 신문지 경파할게요 자, 먼저 뽀동이 도전 아니, 아니 기다려 뽀동이 도전 신문이 막았어요 신문이 안 뚫립니다 신문이 안 뚫렸어요 자, 이번엔 뽀뽀 차례입니다 저는 도사포포기 격파! 다시 격파! 아유, 찢어지지 않는 신문이에요 자, 격파! 다시! 다시! 너무 강합니다 아, 돌이소! 아이, 발로 하면 안되지 그 다음에 뽀뽀 이쪽이 왔어 저 실력을 지금부터 보러 가실 거예요 고고! 자, 격파!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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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격파! 둘이 격파! 하나 둘 셋 짠 아니, 한 번씩 땅땅 치고 돌아 자, 먼저 순서 정해 누가? 둘 격파하고 뒤로 돌고, 격파하고 뒤로 돌고, 뚫릴 때까지 시작! 시작! 왜소? broadly 짜증나 셋 перв 아이 둘 너eko